차근차근. 정수리 이쪽만 해요. 서로 색깔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앞머리 정수리하고 뒷머리 굳이 안해도 돼요. 그쪽은 가지마요. 했다가 색이 너무 밝아질 수가 있으니까. 정수리하고 앞머리. 앞머리 살짝 느낌만. 너무 많이 욕심부렸다가는 밝아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들 잘 맞는지 확인하고요. 일단 저쪽 머리. 저쪽 옆머리. 서로 안맞아. 여기가 지금 안맞아있어. 그런 거만 딱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안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잘생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